아 무서워! 아! 아 무서워! 아 무서워! 아 무서워! 아 무서워! 미안해 거북맨님 미안해 내 맘 알지? 미안해? 미안해 미안해 에 아니야 뭔 농락이야 난 열심히 쌓아드렸죠 에 이런걸 농락이라고 하면 안되죠 음 최선을 최선을 다해서 쌓아드렸습니다 에 하하하하 자아 요걸 세팅을 해놓고 들어가자 또 스탯이 무명이 아니면 렌스가 더 잘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? 아 스탯이 무명이 아니야? 그럼? 아가씨의 폭스님은? 그런거였어? 왜? 근데 고래 평준화 되면은 다 무명 스탯 가지 않나? 자 인사드리고 어디가 어 아가씨 어디가 저랑 저기서 따뜻한 커피나 코프나 어 코프나 한잔 하죠 다했어? 굴러야지 그럼 음 아주 좋아 느낌 좋았어요 에 한 대 더 맞고 괜찮아요? 에 먹어도 돼요 마음껏 드세요 어 에 좋아요 아주 좋아요 괜찮아요 많이 먹어도 돼요 에 먹은만큼 때리면 되죠 뭐 우리야 에 에 에 열심히 에 어이 잠깐만 겁나게 아픈데 또 물량 되시겠죠? 에 에 에 에 먹은만큼 또 때려주죠 에 에 에 어우 무서라 뭐하게 에 뭐하게 어휴 물속에서는 아주 진흡판 진흡판 싸움 에 아 아따 그거 참 맛이 많이 드시네 하하 에 너무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녜어? 어이 살살 먹어잉 체할 수가 있어잉 에 에 에 살살 먹으라고 했지 체한다고 그 오렌지 주스 많이 먹으면 몸에 안좋아 응? 응? 오렌지 주스 많이 먹으면 체한다니까? 어 내가 말해줬잖아 너무 많이 먹지마 응? 그거 봐 이제 체할라고 하지 이제? 또 한잔 벌컥벌컥 해야지 벌컥! 응? 벌컥! 야 미안해 응? 엘스 먹방? 응? 아 먹을 수 있죠 호스트 입장에서는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지만 대신 체할 수 있는 거 먹다가 이렇게 배떼기를 한번 찔려드리면 먹다가 체합니다 자 또 들어가 볼게 아 이거 하트폴 한번 찢고 하하하 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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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제 우리 친절한님한테 예 겁나 당했어요 친절한님 싸움 엄청 잘해요 어제 봤는데 그 대검을 상당히 잘 쓰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싸워보시면 아실 거예요 엄청 잘 싸우세요 데미지가 후덜덜 합니다 후덜덜 자 이번에는 예 폭스님 또 만났죠 자 이번에는 안 봐줄 거야 응? 이번에는 안 봐줘 참고로 말하지마 이번에는 안 봐줄 거야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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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어 느낌 좋았어 자 어! 어 아파 아파 에? 어? 어? 어 어 이번에는 느낌 좋았어 아휴 저기 백스템 되게 잘 쓰시네 어휴 잠깐만 오 어 어디로 오는 거야 어? 잠깐만 스템 좀 마 좀 마 좀 마 좋았어 지금이야 지금이니? 어 어저께니? 지금이니? 지금이니? 난 어찌 때리기만 하면 패링 당하지 하하하하하 어? 난 때리기만 하면 패링을 당하네 하하 자 또 당했죠 음 자 현재 12승 6패 패러디? 뭐 뭐 뭐 뭔 패러디야? 어? 그런가? 음 무기를 좀 바꿔볼까 그럼? 약간 좀 듬직한 무기? 어 어 아니다 당금 들고 해봐야지 어 으하 자 들어가자 아 이거 지금이니 이게 패러디야? 아 그런거야? 어떤지 귀가 이거 쓰 귀에 이거 있더라 어 누가 누가 쓰던 말이야? 하하 어? 누가 쓰던 말이지? 폭스님 음 잘하시죠 자 이번엔 누굴까요?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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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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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르그 하이센 베르그 헤이센 베르그 헤이센 베르그 오오오오오혼 한 대 톡? 어 안 맞았죠 응 피하고 어 한 대 톡? 아 으응 어 잠깐만 잠깐만 어 한 대 톡? 어허 한 대 톡? 하하핳핳하핳 아 콜트쇼 CM송이야? 아 그런거야? 몰랐네 엉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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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노려 볼게요 자 돌고 부르겠죠? 어 왜 이렇게 엉덩이가 안 잡히지? 잠깐만 어우 당금 들었네? 고만 쓰라고 어 잠깐만 그만 좀 밀렸으면 좋겠는데 아! 어우 잠깐만 잠깐만 착착 착착 때려 죽어 피해 죽어 어우 아저씨 잘 피하시는데 아 저거 저거 아 또 뜬다 아 참 마법에 약한데 지금이니 그래 바로 이거야 양턴 들고 해 자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마법 좀 좀 아하 좀 하하 정신을 못 차리겠네 야 야 야 야 야 야 굴러 에어 굴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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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응? 좀 그만 좀 쓰라고 아 좀 이 아저씨가 마법 쓰는 재미에 빠졌네 아주 어? 어? 아하 아 저거 마법 몇개야 도대체 어? 마법 몇개야 도대체 아저씨 어? 좀만 써 뭐 복수령으로 와서 뭐 마법 마법 쇼 할일이 아! 진짜 저거 몇개야 도대체 어? 어? 저거 몇번 쓸 수 있는거에요? 어? 한 30% 있나? 어? 마법 슬롯에다가 저것만 장착하고 오셨나? 어? 화인망시? 화인망시 한번 써버려? 어? 어 한번 쓰면 내가 화인망시 써버려 어 잠깐만 방패 들었는데 이제 나도 한번 어? 자 붙어 어? 위험해 자 지금 덤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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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덤베 뭐라고 덤베 뭐라고 어? 안 맞아 이거 안 맞.. 안 맞아 야! 잠깐만 저거 저거 또 들었어 이번엔 내가 화인망시 쓸게요 해봐 인마 해봐 인마 야 그건 아니잖아 아! 다 마법이 다 떨어졌구나 하하하하하하 에이 안쓰는거 보니까 마법이 야! 있잖아 아우 아우 지그러우네 에? 야 도대체 몇개야 너 여기 한 10개 넘게 쓴거 같다 어? 굴러 그래 지금 지금이 야 야 야 야 어?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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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순간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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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진짜 이 아저씨 진짜 왜이렇게 잘 싸워 어 뭐야 이거 뭔 놈의 칼이 저렇게 길어 어? 칼이 3단 분리되면서 앞쪽으로 그냥 총 나가줘 에이 자 미안해 에 미안해 헬 헬싱베르그 헬센 베르그 헬센 베르그 헬센 베르그 뭐라고 읽어야지? 자 어쨌든 잡았습니다 하이젠 버그 나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할까 어? 어 한글말로 써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 하이젠 버그 아 하하 하하 아 독어 아 그니까 역시 어렵더라고 하하 하하 우리 좋은 어 우리 좋은 세종대왕님이 만들어주신 좋은 한국말 놔두고 왜 자꾸 외국말 쓰는 거야 뭐 달아먹 잠깐만 뭐 달아먹잖아 여기 있겠죠? 자 우리 호스트님 여기 온 김에 잿빛령이나 좀 잡고 가죠 어 여기 계시네 자 인사드리고 어허이 자 살짝 피했다가 자 눈빛 인사를 한번 보내주고 에이 또 살짝 피했다가 하하하하 에이 너무 하시네 나의 눈빛 인사를 안 받아주시네 살삭 에이 에이 겁나게 아픈디 에이 아 아 야 야 자 때리고 보자 야 한 대도 안 맞니? 야 한 대 한 대 정도는 맞아줄 수 있 어 야 한 대 정도는 맞아줄 수 있잖아 어 어 어 한 대 때리고 왜 안 맞니? 어 어 어 살았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형 한 방 있다 어 어 어 뭐야 왜 페링 당한 줄 알았네 야 이거 왜 자꾸 데미지가 안 들어간 느낌이죠? 어? 왜 데미지가 안 들어가지? 아니면 한 대도 안 맞은 건가? 진짜 렉도 있고 어이 잘 구르시네 어 으응 어 어 렉인가? 으응 어 으응 어 데미지가 흐흐흐흐흐흐 내가 못한 거겠지 에어 자아 현재 12승 7패 현재 12승 실패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승이 많으니까 네 괜찮아요 당금 들고 열심히 놀아보는 거죠 어 뭐야 왜 안 써지지? 누가 또 들어왔나? 쇼! 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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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디 맘이 드는데? 철! 여기 딱 있으면 되겠지? 철! 아 짜르야? 짜르? 아니야 철! 혀를 좀 굴려줘야 돼 철! 어서오세요 다들 어서오세요 발더스 게이트에 나오는 NPC 이름이야? 짜르! 철! 그건데 나 옛날에 프로그램 배울 때 그 뭐지? 문자열 문자열 쓸 수 있는 에 그거 인트나 뭐 에 그런 거 있을 때 저 철 저거 저것도 있었던 거 같은데 아닌가? 어딨니? 빨리 와 시간 없어 음? 우리 암양씨? 저기 빨리 오 오면은 에 여기 여기 있네요 에 이제 눈치 깠죠? 에에 짜르님? 한참 기다렸어요 자 붙어보시죠 어 뭐지 저 그레이트 소드 뭐든가? 아니네? 대검이죠? 어 월강? 에? 어 저거 어유 무섭게 두 자루 들었네 뭐 할라고 어? 뭐 할라고 두 자루 들었어? 아! 아! 그렇게 때리려고 두 자루 들은 거야? 아싸 한 대 때리고 컴온 컴온 방음 깨기! 베링! 아 좀 빨리 칼 좀 빨리 휘두르면 안될까? 형? 어? 어! 굴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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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! 아잇! 진짜 굴러! 굴러 그래 인마 굴러아 인마 아유 피하고 자 굴고 굴러 굴러 인마 아 안 굴르네 어? 굴으라고 인마 말 좀 들어 하하하 지금이니!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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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미안해 에이 짜른 님 미안해요 하하하 자 화토불 또 앉았다가 네 또 들어가 볼게요 아 그래요? 그래서 저렇게 두 자루 저거 월강대검 이었죠? 월강대검 월강대검 월강대검을 두 자루를 쌍으로 들고 열심히 싸우시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죠? 다음엔 누굴까? 다음엔 누굴까? 뭐야? 처음 보는 아이디죠? 여긴가? 어 저기 저기 앞에 있죠? 어 줄 줄 뭐였지? 줄 줄 렉스 자 어이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 자 회피하고 잠시만 어 법사네 에이 찔러 먹어 에이 찔러 먹어 에이 또 찔러 먹어 에이 에이 아아아아 나 이것좀 쓰지마 아 골치 아파 이거 에이 부르겠지? 아 잔 한 대 때리고 에이 엉덩이 엉덩이 불러질 때까지 저 에이 저 등 뒤에 시체 매고 있죠? 에이 저거 불러질 때까지 열심히 자 양손 들고 자 피하고 자 자 어 잠깐만 오 데미지가 왜 이래? 야 야 야 그거 쓰지마 응 자 피하고 에이 피하고 자 엉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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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아이 아이 진짜 안맞니? 아이 뭘 자꾸 쓰... 아 내가 마법쓰니까 쓰지 말라고 저거 하는건가? 어이 왜 왜 왜 자꾸 왜 뱅뱅이 차! 한 대 때리고 차! 또 한 대 또 한 대 이 부러질때도 된거... 차! 부러질때도 된거 같은데 아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이거 썼어 어응? 꺼지면은 자! 찌르고 자! 찌르고 아하! 드디어 예 드디어 깨졌죠? 자 찌르고 또 찌르고 아우 잠깐만 아우 진짜 이게 진짜 하하하하 아우 또 찼어 아우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길어 마법이 어? 아우 고달 반지 난 하나밖에 없는데 이분은 예 왜 이렇게 많아 어? 좀씩만 들고 댕겨 어디가 어 또 예 노란색 예 노란색 예 노란색도 드링크제 잠깐만 어 이걸 내가 지다니 하하하하 예 당했어요 그니까 러브샷을 했는데 유다이가 떴으니까 이건 제가 진거에요 당검 당검 갔다가 힘드네 어 잠깐만 뭐 오 좋아 간다 예 당검으로 이제 승부를 하려니까 큰 데미지가 안 나오니까 조금 힘드네 자 제가 왔습니다 제가 처리할게요 예 제가 처리할게요 호스님 예 호스님 뭐 뭐 잠깐만 메탈 MK 잖아 이분 뭐야 이분 하하 어? 이분 뭐야 이분 어? 당신의 정체는 아직까지 나 몰라 어? 예 자 우리는 예 대화가 필요 없죠 예 머무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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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러는 도중에 자 인사를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호스트도 놀랬을 거야 아니 메탈 시리즈 왜 이래 어? 나쁜짓 나쁜짓만 하냐 이러면서 어? 예 우리 동생이 약간 좀 흥분했죠 예 우리 호스트님을 죽이려고 흥분을 했죠 어! 아 나만 때리네 하하 구경잼 에 그니까 구경잼 하하 아 좋아 얼마나 잘 써봤는지 보죠 예 우리 메탈 MK2가 얼마나 실력이 증가됐는지 에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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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해줘야겠어 어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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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헝 어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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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 누구야 나 힐이나 해야지 으어 어떻게 알 어 잠깐만 우리 호스트가 죽는건 아니겠죠 어 구경 구경잼 음 잠깐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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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대기하다가 에 한방 매개버리죠 호스트야 이쪽으로 꼬셔 어헝 어헝 하하하 어헝 아헝 이게 뭐야 왜 하필 이런데로 온거야 그니까 어 어서오세요 어헝 어헝 우리 호스트님이 상당히 잘 싸우시죠 응 응 우리 동생을 도저히 때릴 수가 없어가지고 에 그냥 구경만 했어요 그니까 저 동생을 내가 때려팔 수가 없거든 하하하하 어쩔 수 없이 내가 구경만 했죠 응 그래도 메탈 시리즈인데 보호해 줘야지 하하하하 아 이분 또 만났죠 어 여기서 대기하고 있나보네 이분 죄인인가? 어 죄인인가 보죠 아유 뭐야 아유 오지마 뭐할라고 뭐할라고 어 여기 잠깐만 와 엄마 무섭게 야 야 야 오지마 무서워 오지마 어 오지마 어 나 열받았다 이말인가 어 나 열받았으니까 건들지 말라 아유 깜짝이야 나 열받았으니까 건들지 말라 이말이죠 아이고 우리 메탈님 너무 싸움 못해 어 어 우리 메탈님 싸움을 너무 못해 어 외모만 따라해선 안되죠 어 실력도 에 손가락도 약간 따라줘야죠 어 메탈NK2님 음 실력을 좀 키워야겠어 저번에 내가 한번 졌나 저분한테 자 들어가자 아 아 진이 지능형 안티야 아 아우 그램달님 예 오셨죠 어 이번에 왜 하벨 안입고 왔어 아 어 어 그램달님은 그 하벨 하벨 입고 싸우셨지 않았나 아 하벨 입고 오지 어 워 웜 아픈구 어 어 어 내 카타나 에? 카타나 겁나 무섭죠 와 잘하면 죽겠는데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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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게임은 아직 안 끝났어 하하하하 하우하우님이 질게임 세팅이야? 뭐 어떻게 세팅하고 있길래? 어 또 저 아 아 잠깐만 이건 쳐들어온거지? 어 어 어떻게 어떻게 세팅하고 있길래? 어떻게 세팅하고 있길래? 어 좋아요 저 뭐 맨날 죽는거 뭐 한두번 죽는것도 아니고 예 상관없어요 자 이제 또 어 아 그래요? 몰라? 무기를 또 바꿔볼까? 어 단것말고 좀 승률 승률 승률을 올릴 수 있는 무기가 또 뭐가 있을까? 어 어 어 뭘 들까 이거 괜찮던데 어 어 오브가 일곱개 남았는데 소울이 없어? 이게 뭔 말이야 소울이 없으면 오브를 못써요? 그런건 아닐텐데 오브는 소울하고 상관없을텐데 흠 흠 흠 흠 아 오브 살 돈이 없다고? 하하 하하하하 흠 그러면은 거인 거인 노가다를 추천드립니다 어 어서오세요 비타민님 어서오세요 예 거인 노가다 한방이면은 소울을 예 무려 40개 40개에서 50개나 예 40개에서 50개 사이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아 왜 메탈 MK2 왜 에 에 난 만났는데 하하 하하 왜왜 또 변, 또 변태짓거리하고 또 도망갔어요? 에 에 이게 뭐야 어헝 이게 뭐지? 어 잠깐만 이게 하하하 이게 뭐지? 아 아 잠깐만 내가 제인으로 온거야 아니면 도우로 온거야 내가 어 아 내가 도우로 온거지? 에 에 나 모르겠어 지금 에 에 적응을 못하고 있어 어 잠깐만 뭔 데미지 뭔 데미지가 이래 어 저거 에 에 카타나가 에 에 카타나가 장난아니죠 요즘 아유 죽어버렸네 에 에 에 아 카타나가 원래 저 데미지가 나와요? 에 에 어 메탈 MK2 수고해요 어 카타나가 원래 이렇게 데미지가 좋았나? 내가 카타나 쓰면 저런 데미지가 안나오던데? 왜그러지? 어 나도 나도 잠깐만 나도 카타나 써볼까? 왜 나는 저런 데미지가 안나오지? 어 타도 어? 하하하하 하하하하 에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우리 형자는 자주 만나죠 아 그래요? 기량 99에 근력 50정도 찍으면 저 정도 데미지가 나와요? 어 아 시프트 탭에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 봐보고 볼게요 그니까 나도 좀 한방에 4,500정도 카타나가 이렇게 데미지가 나오면은 어 정말 좋을 것 같애 어 자 붙어볼게요 이 분 하이젠 버그 아까 처음에 이 분이 에 에 에 에 찌르고 한대 맞고 와우 방어력 뭐야 봐봐 내 칼은 저렇게 안나와 데미지가 에 음 자 이거지 너무 차별인데 어 하핰 나도 400 400정도 한반만 나와보자 데미지 아 아 아 진짜 엉 엉덩이 디라비를 해야 한방에 사백이다 으 응? 아 잠깐만 또 또 그거야? 그거 하지마 부르겠지? 아 또 또 또 이거야 아 나 진짜 나 이거 싫어 아 오지마 어 오지말라고 불안해 응? 아 오지마 오지마 아 가면 안오면 내가 못 때리는구나 자아악 아 부르겠지? 안고르면 맞고 아 흑철도를 기량 위주로 찍으면 데미지가 좋아진다고? 아 내가 기량을 내가 한 50? 이거밖에 안찍어서 좋아 또 마법 쓰겠지? 아 그렇지 아 이 사람 점점 무서워잉?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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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씨 왜 이래? 어 그만해 어 변태야 변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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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이거 꾸석길 몰아넣고 어이 어 변태 지나고 있어 어 어이구 어떡해 어이구 어떡해 어이구 어떡해 아 튀자 튀어 아 아 아 무서워 와 이분 이분 뭐야 어 이분 당신의 정체는 뭐야 어? 겁나 무서운데 왜 사람의 공포심을 유발하는데 에? 어 어 겁나 무섭죠? 어 자 이번에 이번에 앉을거야 어 이번에 앉을거야 어 아 아 안당했어 어? 어 그거 쓰지마 그거 무서워 왜 무서우니까 그거 쓰지 쓰지 말라고 에? 에? 뭐하지? 눈치 보고 있는건가? 아유 피하고 에헤헤 아유 무서워 에 찔러보고 어이 좋아 한 대 때렸어 아이 좋아 자 피해주고 에 자 피해주고 저ほど 찔러보고 어이 좋아 조아 이게 카타나가 이렇게 쓰는거구나 또한번 찔러보고 예 또한번 찔러보고 잠깐만 아 뭐 이래 얘 어? 뭐 이래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구원이 어딨어 내가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어 내가 지금 죽겠는데 1500 찍고 아 내가 늦게 때리는 거야? 내가 카타나를 많이 안 써봐서 아 네 스탯에선 광전사를 쓰는게 좋아요 광전사의 도검 그거는 근데 그 노가다템 아니야? 맞죠? 그 위에 그거 있잖아 종루에서 나오는 그거 맞죠? 응 그거는 잘 안나올거 같은데 sometime 처음 뵙는 분 같은데 몰라 몰라 아하튼 카타나 계열은 많이 안 써봐가지고 어디 계실까 호스트님이 이쪽으로 내려갔겠죠? 아니야 역시 카타나보다는 난 대검 대검 가지고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우리 호스트님이 어디로 가셨을까 뭐야 어 여기 안 왔네 어? 어? 어디 숨은 거요? 한 손에 채찍?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케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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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에 있을려나? 어?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데? 아잇 어잇 잠깐만 이거예요? 어우 깜짝 길막하고 있네 상자가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인사드리고 잠깐만 이거 왜 피가 안 달지? 어? 느낌이 쎄한 게 피가 안 다는데? 렉인가? 어? 뭐지? 아저씨 잠깐만 멈춰봐 어? 나랑 대화 좀 하게 어디 가? 아아! 네 진짜 에? 말씀하세요 어? 뭐야? 아 그래? 아이 나도 에 나도 가고 싶은데 에 아유 그냥 포기하죠 에 저 저런 분하고 노는 게 별로 안 좋습니다 에 안 싸울 거면 저 갈게요 에 에 안 싸울 거면 저 갈게요 그냥 어? 어? 간다니까 또 그냥 왔네? 하하하하 그니까 시간 아깝죠 어우 잘 피하네 한 대도 안 맞네 음 도망가면 이제 저도 이제 도망가야죠 에 왜 피가 안 달지? 내가 못 맞추고 있는 건가? 진짜 잘 피하시네요 에 구룩이 천재인 것 같애 응? 어우 겁나 아파 어우 뒤잡 어? 아어우 데미 다네 에 겁나 회피를 잘 하시네 자 컴온 아어우 진짜 어우 뭐야 뭐야 어우 말 뻔했죠? 어우 무섭아 아어우 두 대나 때렸다 하하하 하하하 좋아 두 대나 때렸다 어어 어어 진짜 잘 구르시네 자 컴온 어어 주술사야 주술사 잘 싸우는데 어 뭐야 이번에 뭘 든 거야 용의 성령 어어 또 뭘 든 거지 꽃갱이 에 당검 하하하하 무기 자랑하시는데 하하하하 에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어어 어우 좋아 한 대 때렸죠 어어 딜 교환 성공 어어 어어 오지마 아이 불안해 하하하 스테미너 좀 채우고 컴온 컴온 이거 근데 느낌이 쎄해 내가 죽을 거 같애 어? 그런 느낌 안 들어요? 왠지 제가 죽을 거 같애 느낌이 어? 왠지 그런 느낌 있을 거 같애 내가 죽을 거 같애 어어 어어? 이게 다 핏이네 어어 하여튼 이겼어요 어 제가 질 거 같았는데 어 이분이 막판에 집중력이 떨어졌나 어? 어이까 너 내가 질 거 같았는데 이겼어 어이까 이걸 내가 이기네 희한하네 자 어서오세요 다들 어서오세요 계속 들어가보죠 GMO? GMO가 뭐예요? GMO 수입사한테도 GMO가 수입사한테도야? 어? 그런거야? 자 들어가자 들어가 어 잠깐만 아 이게 안 들어가지면 이게 꼭 누가 들어온단 말이야 어 난 빨리빨리 들어가야 한단 말이야 아아아아 에 우리 리치님 간만에 간만에 오셨죠? 에 자 리치님 인사드리고 에 나에게는 뭐 인사도 필요없다 어 넌 맞아 죽을 준비해라 이런 말씀이죠 에 그분이 오셨죠? 에 에 또또또또 에 에 좋아요 에 좋아요 자 리치님 오세요 방팬가 될거에요 응 어휴 뒤잔만 하려고 하네 그럼 차라리 단검을 들지 응 응? 단검을 들고 가는게 차라리 날텐데 아하! 많이 때렸죠 어 상당히 많이 때렸죠 어어? 이분도 복수 실패인가? 우리 리치님 하하하하 리치님 미안해 하하하하 리치님 미안해 복수 실패 우리 리치님의 복수는 언젠간 성공하겠죠 응 자 또 들어가 볼게요 에 가드깨기는 저거 방패로 안맞고 있어도 약한 경직이 걸립니다 앞잡이는 안되지만 뒤에 바로 공격을 하면은 한두 대씩 맞더라구요 어 자 이번에는 이쿠어스 리쿠어스 요 위에 어 자 자 인사드리고 헬로우 헬로우 반갑습니다 이쿠어스님 에에 자 붙어보시죠 아하 에에 예 예 시원하게 예 시원하게 그 전기로 예 절 맞아주시는 우리 친절한 이쿠어스님 에 에 어어 데미지 좋죠? 어디 가시나 에 견제타 에 구르겠죠?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자 이겼어 이겼어 자 현재 현재 16승 8패 16승 8패 에 오늘은 한번 이 청의 수호자 승수를 한번 최대한 끌어올려 보죠 자 또 가볼게요 자 잠깐만 아 또 누가 들어왔나봐 잠깐만 아직도 돼지애인이야 돼지애인 나 언제 풀리는거야 어? 이렇게 죽었는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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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어디가 ㅋㅋㅋㅋ ㅋㅋㅋㅋ 뭐야 왔으면 그냥 한판 하고 가지 어? 어 왜 그냥 어 그냥 달려가는 이유는 뭔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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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돼지애인 안 풀려? 어? 어? 아 돼지애인 안 풀려? ㅋㅋㅋㅋ 영원한 고통 어? 어 왜 우리 폭스님 왔으면 싸우고 가지 왜 그냥 갔어 응? 뭘 거부해? 어? 들어오는 김에 딱 버프까지 했잖아 바로 응 에 자살 하지 마세요 어? 왔으면 싸우고 가 어? 엉덩이 한번 살짝 찔러주시고 가시지 ㅋㅋㅋㅋ 어 누나 자 이번엔 누구죠? 아스테로스? 어디 계시지? 위에 계시나? 소리를 들었는데 음.. 위에 가면 있을려나? 어? 여기도 아니네? 어디 계실까요? 아 저요? 랩이요? 370인가? 350인가 돼요 153? 153이면은 매칭이 될까? 저희 2회차 이상 분들하고 매칭이 됩니다 2회차 분들하고는 아마 매칭이 안될거에요 예 획득 소울도 저는 2회차입니다 2회차인데 워낙에 사람을 많이 잡아가지고 획득 소울량은 상당히 많아요 아 2회차 막 시작했어요? 그러면 아마 못만날거야 아마 차이가 너무나서 저요? 아니 노가단은 전 노가단은 안했고 그.. 뭣이냐 예 저는 압령 압령이랑 그.. 침입을 많이 해가지고 압령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압령 잡은.. 압령을 잡은게 아니고 압령으로 들어갔죠 압령으로 들어가서 호스트분들을 좀 많이 잡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소울을 많이 벌었어요 мн przed몸이 예 저 나쁜놈입니다 ㅎ흐흐 οι 사람들.. 많이 죽이고 다녔습니다 상당히 많이 죽이고 된거에요 야 이분 어딨지? 어디에 숨어치 어? 여기 분명 여기 같았는데 여기 가셨나? 여기도 아니고 어? 뭔가 쎄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저요? 아 처음에 시작은 전사가 아니고 못 가진 자 예 못 가진 자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못 가진 자로 하고 지금은 거의 무명캐 예 올 스탭 많이 올려가지고 무명캐로 지금은 거의 어 꿀마님 어서오세요 그 전 싸움만 아 그니까 뭐지 근접 근접 위주로 싸우고 있습니다 원거리 마법 같은 건 잘 안 쓰고 음? 렉이 아닌가? 어디 있지? 어어 어디 숨어있는 거야? 방금 소리가 들렸었는데 어? 아 여깄네 아 제가 올라갈게요 자 인사드리고 아 누나 아 눈에 또 먼지가 들어갔나? 아 뭘 던진 거야? 아 눈 감고 있었으니 못 봤어 아 이게 맞네 야 칼질을 하라고 그만 던지고 뭐야 이분 수척맨이야? 어 그래 칼질을 하라고 그렇지 바로 그거야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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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이 붙어서 던지는 건 뭔데 에? 아 눈에서 또 눈물 나오기 시작한다 아 어 이거 끝나고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어 아 뭐야 이거 안 걸리네 너 왜 봐 어 많이 때렸잖아 어 어 이거 잘하면 죽겠는데요 패딩을 패딩을 못 하겠어요 이분 앞에서 아까 전에 패딩 딱 타이밍에 패딩을 했는데 에 저 송수병을 던져 어 어 어 어 진짜 이분 타이밍 제기가 어렵다 자 저 잠깐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죄송합니다 또 눈에서 뭐가 뭐가 들어갔나 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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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죄송합니다 금방 다녀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죄송합니다 잠깐 잠깐 화장실 다녀왔어요 자 또 가자 어 리치님 들어오셨네 리치님 반가워요 아까 아침에 예 여기 주탑에 돼지 어 누가 침입했어 예 누가 들어왔어요 지금 자 구형 어 반가워요 예 누가 들어왔어요 예 저격성공했죠 예 우리 타케이애민이 자 반갑습니다 아 카타나 어 나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예 자 붙어볼게요 어 카타나 아 이분 아까 아침에 엄청 쎄 어휴 예 한 대 맞으니까 엄청 쎄 예 어휴 찌르기 아휴 저거 피하고 저게 아마 예 방어불가 그 그거 아닌가 예 피하고 아 자 우와 데미지 하하하하 그게 무슨 카타나야 어 특대검이지 그게 어 누가 그게 카 누가 그게 카타나래 어 어 에이 아 이거 뭐야 야 이거 봐 데미지마 이거 환장할 데미지가 나오죠 어 어 어 저게 무슨 하하하하 카타나야 하하하하 어 특대검을 가장한 저게 카타나 어 어 하하하하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애 어 어 어 어 겁나 아파 어 아 그래도 많이 때렸다 좋아 이 정도면 만족한다 예 예 이제 한 한큐 예 서로간에 한큐죠 아 좋아 예 거리재기 미안해요 거리재기 성공했죠 그니까 어 저거 카타나맞아 어 에미 에미님 그거 카타나 그 그거 아니여 그거 특대검을 가장한 카타나 아냐 어 어 데미지가 특대검급으로 들어와 어 그니까 와 뭐 내가 암만 천조가리를 잇고 있다고 하지만 저건 데미지가 진짜 너무 살인적인데 아 다크 드리프트 아니야 어 그래도 그래도 너무 아파 응 완전 아파 허허허허 허허허 아 나도 그러면 화염인체날까 어 화염인체나면 데미지가 더 잘나올래나 내가 맨날 암흑인체만 하다보니까 자 다들 어서 오세요 빨리 들어가자 여기 또 또 누가 들어온다 어 어 난 죄인을 잡아야돼 죄인을 어 들어가니 들어가니 그렇지 응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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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누굴까 오우 스윙미 어 와이 스윙미 이분도 우리 시청자님이신가 어 자주 만났던 분 같은데 자 버프질을 하고 어 이거 뭐야 노란색 황의의 두건 예 상당히 멋지신데요 어 이거 뭐야 흐흐흐 아 그래요 루리앱 주저 자 반가 반갑 자 반가워요 자 인사드리고 오케이 자 한판 붙어볼게요 이분 무기가 뭐죠 에 짝대기 두개인가 직검인가 어 어우 잘 피하시는데 자 견제타 어우 공격을 언제 하실려고 어 당검이죠 당검 한쪽엔 페링되고 페링되고